여기 잠깐만 박스 하나 버리고 박스 못 버리네 여기 뭐할려고요 여기 앉아봐 앉아봐 알았어 알았어 앉아봐 아 안된다 잠깐만 있어봐 올라가시 아 안되네 상자 안되나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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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어 되네 이 상자 안돼 이 상자 안돼 이렇게 작은 상자는 안되지 일단 집에가자 오케이 오케이 저기까지 할까 오늘 저 집까지 털까 저 집 어떻게 털지 털 껀덕지가 안보이는데 지금 좀 큰 큰 상자를 좀 둬야될텐데 저 상자 아 아 우리가 지금 텐버린 상자였지 저거는 조심해서 와야돼 뭐야 이거 체력 안달아 어 안달았어 오케이 와 나 이제 빨리 빨리야된 고기 어딨어 우리 고기 여기 고기 여기 구워놨어요 여기 어떻게 밖에요? 문 앞에 문 앞에 바로 앞에 어 문 앞에 먹어 먹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먹었다 이거 이거 다 귤 이거 귤 귤 먹어 귤 먹어 여기 고기 하나 더 여기 고기 하나 더 진짜 불쌍하다 우리 고기 마지막 고기 다들 다들 배고픔 채우세요 나 잠깐만 잠수 좀 엄마와서 오케이 형 먹을건 먹고 잠수해야돼 안그러면 죽어 어 빡세 고기를 먹어주고 좋았어 심어줘야겠다 ㅇㅇ 하하 ㅇㅇ 지대로 방안안해 진짜 귤 캐서 제가 다시 심어놨어 그 설치가 안 돼 응 이거 그냥 꾹 누르고 막 되는대로 막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? 네 꾹 누르고 계속 마우스 돌리면 되는 데에다가 알아서 지어줘 오오 근데 그쪽 이쪽 이쪽 이쪽은 지금 건설 차단 걸려가지고 론님꺼 아 아 그러네 저쪽은 건설 차단 걸려 아 딱 쳐 안 해 이거 어차피 지금 개봤자 다 썩을꺼 음 아 저 집앞에 있는데 모토나? C4를 만들어야 되는데 C4 이런 거 없어도 가능할 거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다이너마이트 만들기 쉬운데? 다이너마이트로 안 돼요 해봤는데 아 안 돼요? 다이너마이트는 C4가 아니야 그리고 드릴? 드릴은 어디 있는 거지? 이게 어느 쪽 방향이 있는 거야? 고인돌 방향이 북쪽 여기 아니고 어 아 어딘지 알았다 어느 쪽 방향인지 알았다 이쪽 방향이다 이쪽 방향이야 지금 태양이 지고 있는 건가? 아닌가? 으으으으으으으 거어어어 가만히 있어봐 뭐야 어디가 마무리 너 지금 아니 근데 어느 쪽 방향인지 모르겠네 이게 들어오고 보니까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 아니 형 어? 거기 한번 털어보자고 아 여깄다 여깄다 아 근데 못할 거 같아 근데 털 건석지 방법이 없는데 망 여기 건설 차단 돼 있어? 어 건설은 돼 있어 당연히 아 누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거 털어줘야 되는데 근데 위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그랬어? 올라가봤자 위에 구멍 있어 여기 지금 아 그러네? 아 다른 데서 이렇게 올려서 안 되나? 나오는 건 간단하지 나오는 거는 그 안에 허수아비 부수고 나오면 되잖아 허수아비만 허수아비만 뺏으면 다 철거하고 나오면 되니까 어 아 못 가고 들어갔는데 외벽 쳐 있는 거 아니야? 들어갔는데 외벽 쳐 있는 거 아니야? 그러고 들어가기 전에 봐야지 확인해야지 아 오케이 그러네 그거 주고 좀 나와봐 여기 한번 어떻게 해보게 잠깐만 멀리서부터 해서 올라가긴 조금 재료가 아깝긴 한데 멀새도 어차피 그 위에 공중에서 막히니까 어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어디? 저 저 저 아 깜짝이야 빙구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거기 캠프파이어는 안되나 캠프파이어? 어? 굿 아이디언데? 캠프파이어 정도면 될걸? 캠프파이어도 거기 안 지어지나? 아 근데 캠프파이어가 없어 자 근데 이집이 잠깐만 망치 한번 들어보자 아니 그 아니다 야 거기 들어가면 안돼 거기 들어가면 안돼 아니 형 그 캠프파이어 굽는거 있잖아 엄청 큰 어 이게 이집 들어가면 안돼 왜? 이집 여기 캠프 그거 건차 여기 있어 이집에 있어 이집에 있는거야 아 그래? 어 라인 보니까 이게 한 세트야 이집이 한 세트 그럼 이집으로 들어갈 길이 없잖아 어 그리고 못들어가 못들어가 저 안에 저 건차 없어 백팡 백프로 없어 건차 한 번 되는지는 해보자 근데 캠프파이어 한 번 지워봐 어차피 이거 다시 철거할 수 있잖아 화로는 안돼 그게 안된다니까 우리 건설적이 아니라서 아 그것도 안돼? 어 이거 말하는거잖아 어 됐다 치워놓고 앞으로 굴러가라 이거 안주..안..안..이거 안..뭐야 안 되는데? 아 이거라도 되면 꿀인데 두뱅이 앉아볼까요? 어 옆에 한번 앉아봐 가몰라 옆에 앉아봐 오케오케오케 아 안된다 아예 점프가 안되지 어 아예 안돼 버리는 상자가 뭐가있지 이걸로는 안돼 어 이걸로 의미가 없어 아 옆에서 보는데 어 그 위로도 안올라가져 아 그래? 어 그럼 뭘로 될까 안 돼 퍼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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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도 뭐 있는것도 보기 안좋아 오케오케 여기까지 하자 물건 만드는거 밟고 간다 이게 무슨말이야 아 작업대 작업대가 되겠어 저기 작업대 설치가 안되지 이게 우리 땅이 아니니까 음음음음 음음음음 돌이 90개 밖에 없네 템좀 넣고 안에다 넣어두고 아 그래도 알찼다 거기 그치 거기서 앞으로 흰색 털 갖고 오면 되겠어 흰색 털 있으면은 총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응 오케이 난 다 했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룬님 닌구님 수고하셨고 시청자분들도 봐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 편집해서 오늘 1일차는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2일차? 2일차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재밌게 다음에 이 시간에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